우리가 외부에서 획득하는 정보의 80%는 눈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몸이 1,000량이면 눈이 900량이다 라는 옛말이 우리의 눈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이런 소중한 내 눈에 과연 어떤 안약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께 100% 천연 안약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퓨리톤 안약이 어떤 제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퓨리톤 안약은 화학 첨가제나 보존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100% 천연 성분만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분들께서는 단 1%의 부작용이나 알러지 같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 스테로이드 안약보다 훨씬 안전하겠네요. 그렇다면 이 퓨리톤 안약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퓨리톤 안약에는 엄청난 양의 음이온과 강력한 원조 개선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것이 인체세포 깊숙항선에 침투해서 세포 하나하나와 기관 하나하나를 젊게 재생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 눈에 넣는 제품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이게 과연 안전한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제품 안전할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고객들께서 안전성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는 퓨리톤 안약을 미국 식약청 FDA에 안전성 테스트를 의뢰해서 최고 등급의 안정성을 확보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의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는 NDC 코드를 획득해서 이제 여러분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네, 본부장님. 퓨리톤 제품이 안약뿐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 이렇게 전시해놨는데요. 현재 퓨리톤이라는 공통 브랜드를 가지고 퓨리톤 원액을 70% 정도 쓰면서 각각의 효능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까지 저희가 5가지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퓨리톤 안약은 물론이고 피부가 가렵거나 노화가 되면서 건조증이 들거나 아토피 같은 게 생기는 그런 거를 치료하기 위한 스킨 프로텍터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화가 되면서 피부에 작은 주름산들이 많이 생기죠. 생기죠. 네, 그 링크를 리프팅해주는 효과 또 여드름을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페이셜 스킨 제품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거나 디거나 긁히거나 해서 상처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 거를 대비해서 퍼스테이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출시한 여성청결치료제 제품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어디 가서 얘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여성들만의 질환, 질념, 방광염 등을 일시에 치유할 수 있는 여성청결치료제까지 출시된 상황입니다. 네, 이 퓨리톤이 안약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소중한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퓨리톤으로 여러분의 몸과 건강, 행복을 찾으세요. 문의는 714-917-9966 다시 한번 714-917-9966으로 전화주세요.